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키입니다. 날씨 좋은 가을을 맞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광주시의 대표 노포 맛집 몇 곳과 타자가 보면 좋을만한 인근의 관광지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광주시라고 하면 전라도 광주를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이번에 찾아간 곳은 영하로도 유명한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최근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에서 경기 노포 25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경기 대표 노포 12선을 발표했는데 광주시의 맛집 두 곳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광주시 본지암 도자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수양농장가든입니다. 보통 보양식으로 많이들 먹는 흑염소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본지암 최초의 흑염소 전문점으로 1993년 기업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업해 오고 있는 경기 광주시의 대표 노포 맛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고 주차장 시설도 제법 잘 돼 있어서 자차 방문도 가능합니다. 농장가든이란 이름에 걸맞게 정원이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물과 근처에는 흑염소 축사도 있어서 사육중인 흑염소를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흑염소 정글과 숯불구이, 육회, 무침 등으로 직접 사육한 흑염소와 농사지은 농산물을 사용해서 밑반찬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지정노포 같은 경우가 한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식당이라고 할 수 있죠. 메뉴는 흑염소 정글하고 그 다음에 흑염소 숯불구이가 대표 메뉴인데 그중에서 정글이 약간 비법 소스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보면 시그니처 메뉴 돼가지고 흑염소 숯불구이를 팔잖아. 근데 예전에 보통 흑염소를 먹으면 흑염소 같은 경우에 운동량도 많고 이러니까 마블링이랄 게 그다지 없었어. 고기 위주로만 되어 있는? 그냥 불에 구워 먹기에는 조금 기름기가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여기는 흑염소를 풍종 계량을 해가지고 흑염소가 마블링이 있는 거야 소고이처럼. 그래서 특별한 양념 안 하고도 이렇게 생고기로 바로 숯불구이를 해 먹을 수 있다. 장난 없는데? 육회 좋아하니까 육회나 한번 드셔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료가 전부 다 국산이다. 염소고기도 국산, 고춧가루, 들깨가루, 배추, 소금, 쌀. 이게 이제 특제 소스. 들깨가루 팍팍 들어간 건 맛 없을 수가 없어. 한 입 맛을 보면 어때요? 고기가 정말 부드러운데? 촉촉한 고기의 향 같은 게 좀 있다. 진짜 특유한 맛이야. 뭔가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있지? 와 뭔 맛이지 이거? 특유의 향 같은 게 있네요. 맞아요. 근데 육회를 진짜 챙겨 먹어야 너무 맛있다. 그리고 특유의 향이 육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쫀득쫀득. 누임내라 이런 건 일절 없는데? 염소고기는 이렇게 약간 껍질이 있는 부분이 더 맛있습니다. 살짝 산미가 있으면서도 뭔가 고소한 맛? 탄탄한 비계 느낌? 족발에 그거 먹는 것 같다. 응. 근데 뭔가 특별한 향이 나는 족발. 근데 이 흑염사 특유의 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 또 무지하게 더럽잖아. 응. 이제 가을에 고향식으로 먹기 좋지. 진짜 약간 족발 같은 콜라겐? 응. 그런 식감이야. 와. 일찍 오픈을 내게 망정이지. 응. 손님들 많아 정신없다. 와. 여기 그냥 두 명이서 와서 가볍게 먹기에는 전골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반주로 이제 술 한잔 한다 치면 육회 정도까지 시켜서 먹으면 좋겠다. 반 두 개 볶아 드릴까요? 네. 네. 어머니가 대한민국 한식협회에서 주관하는 흑염소 조리명인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흑염소 조리명인이라는 부분은 한식협회에서 최초로 저희 어머니께 해드린 명인 자격이거든요. 엄청난 곳이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곳을 운영 중인 임정인 대표의 경우 한식협회 최초로 흑염소 조리명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을 만큼 흑염소 요리에 있어서는 자타공인 능력을 인정받은 실력자입니다. 흑염소 5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 있는 농장 가든을 읽어냈다고 하니까 조리명인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절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흑염소 요리 같은 경우 확실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와는 차별화된 맛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기의 향이나 식감은 양고기와 비슷한 편인데 특히 평소 양고기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고기입니다. 흑염소 종고를 먹으면 추가로 볶음밥을 주문할 수 있는데 볶음밥도 은근 별미입니다. 식후 제공되는 식회까지 야무지게 먹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수영농장 가든 인근에는 20만평 규모의 체험형 복합문화 공간인 곤지암 도자공원과 자연체험학습과 산책보스를 즐길 수 있는 곤지암 반디숲이 있는데 서울에서 당일치 방문하기도 좋은 곳들입니다. 가족들과 수영농장 가든에서 맛있는 요리 드시고 인근 관광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잠시 티타임을 가진 뒤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남한산성에 위치하고 있는 용마루입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남한산성은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역사 속 치열한 격전지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가을에는 반풍이 절경을 이루는 경기 광주의 팔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경기도 대표 맛집거리 중 하나인 남한산성 백수거리와 카페촌이 형성돼 있어서 요즘같이 날 좋은 가을이면 단풍 나들여 온 인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이런 남한산성 백수거리의 수많은 식당들 중에서 이번에 제가 찾아간 곳은 남한산성 코박이 가족이 무려 3대에 걸쳐 운영해 오고 있는 진또배기 광주시 노포맛집이자 경기 대표 노포 12선으로도 선정된 용마루입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거쳐서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던 따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국민 대표 보양식도 하나인 백숙과 토종닭볶음탕 그리고 계절메뉴로 계절나물 병식이 있습니다. 이 집은 대표메뉴 같은 경우가 토종닭볶음탕이 50년 전통 직접 담은 당으로 만든 비법 육수 같은 경우가 비법 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운 거 싫어하는 거 같은 경우에 싫어하면 여기 오리누룽지백숙이나 능이 토종닭백숙 닭백숙 같은 경우에 많이 먹어보면 다른 재료 들어간 것보다 확실히 능이가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일단은 이 집을 지금의 이 집 있게 한 가장 근본 메뉴 토종닭볶음탕 이걸 한번 맛을 봐야지. 그래서 사이즈가 와 장난 없다. 이거 보고 토종닭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쓸만한 거예요. 와 사이즈가 진짜 크다. 야 이거 닭볶음탕 맞아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그거네. 포슬포슬한 감자. 이야 진짜 맛있는 감자다. 이야 진짜 뼈가 이만하다. 대박 아니에요? 여기도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비법이 모든 재료가 다 국내산 우리 앞에 갔던 식당도 전부 다 재료가 국내산이고 자기들이 길러서 사용하고 그랬잖아. 여기도 보면 비법이 전부 다 국내산이야. 우리가 먹으면서 이 고추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간이 세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 직접 담으신 거네. 맞네. 거기다 먹고 나서 이야기하면 셀프로 먹을 수 있게 볶음밥 재료를 제공해 준다. 나물은 역시 볶음밥. 볶음밥 해먹어야지. 나는 솔직히 여기 올 때 요번에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원래는 계절나물 정식이었거든. 와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계절나물 정식이 1인 18,000원이야. 나물 정식하는 집 딱에 나물이 맛있네. 이게 4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봄 가을에만 시즌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때그때 계절 따라서 나온 나물 정도 다 다지는 거지. 차 끌고 드라이브로 많이 오잖아. 그 다음 이제 2인 세트로 먹기에는 이것도 괜찮네. 닭볶음탕하고 사이드 하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딱 이 데이트 세트. 맞네. 지금 우리 얼굴이 온다고 너무 고생했잖아. 요즘 같은 시즌엔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어. 밀키트를 합니다. 밀키트를. 괜찮네. 그래서 그냥 주문해서 먹어도 괜찮아. 네이버에 남한산성 용마로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서 판매하는 밀키트를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직접 담근 장을 이용한 50년 전통의 토종닭 볶음탕이 가장 오래된 메뉴라고 해서 한번 주문해 봤는데 사이즈 실한 토종닭에 대약 재배한 강원도 감자, 맵싹한 비법 양념까지 제대로 3박짜리로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선 수영 농장 가덤도 그랬지만 대류를 질부터 나름의 손맛까지 대방문 의사 200%의 맛집들입니다. 식사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3대 4대를 거쳐서 진정한 의미의 100년 식당을 이어나고자 하는 오늘 의지가 인상 깊었던 식당입니다. 늦은 시간 용마로에서 든든한 저녁 식사를 끝뚫어 간단한 남한산성 나들이와 경기 대표 노포 7위선에 선정된 광주시 노포맛집들의 투어를 끝냈습니다. 오래된 가게 노포가 가진 매력 때문인지 최근 노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건 맛집도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 이런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가 부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고집있게 지역의 전통과 맛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경기 노포 25곳 외에도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노포를 찾아다니는 너구리 포구를 경기도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대표 캐릭터로 선정했습니다. 본 영상에 노포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귀여운 포구 인형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남길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기도 광주시 맛집 투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